많은 의정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 하나가 바로 의정부 실내체육관일 겁니다. 각종 경기와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열리는데요. 그런데 이 체육관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 녹양동에 위치한 의정부 실내체육관입니다. 각종 경기나 행사 등으로 지난해에만 200회 가까이 대관됐습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사용되는데 이용자들 민원이 꾸준합니다. 체육관을 지은 지 20년이 넘다 보니 시설이 낡았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시가 전등과 냉난방 설비 등 일부 시설을 교체했지만 올해 시청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만 10건이 넘습니다. 게다가 올해 초 배구 경기 연습 중 경기장 바닥에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우려까지 번졌습니다. 우는 선수가 반복적으로 강하게 바닥을 내리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은 관중석입니다. 구식 플라스틱 의자는 딱딱하고 등받이가 낫다 보니 장시간 경기를 관람할 경우 불편이 큰 겁니다. 의자 크기가 작아 조금만 움직여도 옆 좌석에 팔이 닿습니다. 최근 새로 설치한 일부 좌석을 제외하고 4천석이 넘는 의자가 해당됩니다. 서울에 있는 잠실 실내체육관의 경우 좌석 전체를 신식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용 편의를 고려해 좀 더 크고 푹신한 의자로 바꾼 겁니다. 의정부시는 의자 교체에 드는 비용 3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체육관 좌석 교체 예산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